실적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또 이익이잖아요. 이익 증가율 단에서는 최근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물류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단에서의 부분, 부담.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대부분 다 이런 인플레이션과 비용, 공급망을 공통의 향후 기업 운영을 하면서 걱정거리 또는 관심사라고 또 코멘트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여전히 경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익단에서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그런 건지에 대한 좀 가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물가 이슈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은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매파들이 이제 집에 가고 비둘기들이 들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기업들이 매출은 늘어나지만 어쨌든 코스트 부분에서의 압력 때문에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조금 뭐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러면 조종이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종이요? 저는 일단 4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원래 산타랠리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산타랠리 또는 연말랠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다 보니 4분기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저희가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 테일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잠깐 봉합했던 미국의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 그런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문제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3분기가 3분기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폭망이 해야 되나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정체되었던. 2%라고 하는 건 YORI인가요? 아니면 QOQ인가요? QOQ인데 이제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QOQ. 전 풍기 대비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4분기에 대한 기대치를 실시간에 좀 집계해서 발표하는 애틀라타 연준의 GDP NOW라고 하는 집계가. 그거는 안 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8%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이제 GDP NOW 안 한다는 얘기를 언제든가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거의 매일 또는 매주 단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8% 넘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부진했던 부분들이 좀 이연된 부분들도 좀 있고 또 하나는 3분기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 4분기에 오면서 역시나는 이제 높은 백신 보급률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분명히 좀 4분기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뭐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4분기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물론 이제 테일리스크가 발생할 것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네. 일단 국내에서 워낙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는 분명히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기서 몰빵을 쳐야 됩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는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근데 뭐 이것저것 다 좋은데 사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가서 한 30년 됐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비싼 거 같아요. 작년은 이 얘기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기업들의 시장이 나빴으니까 그거는 뭐 엠로만한 거니까 빼놓고 보면 근데 아무도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괜찮은 건가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때 뭐 쉴러 교수인가 하는 분이 너무 비싸다. 지금도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싸죠.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비싸냐 안 싸냐라고 하는 걸 지금 당장 뭔가 평가하기에는 저는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 신도 못 받치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좀 돌려보니까 그때는 좀 비쌌어. 지금은 좀 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미국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면 상당히 좀 급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급변했고 거기에서 각광을 받는 기술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혁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실제 그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이 성장이 나타나고 혁신이 보여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고밸류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게 꺾이는 시점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혁신이나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얘기하는 고밸류, 고평가에 대한 게 더 진지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점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매크로 관점에서 탑다운으로 크게 크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